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5년 8월 3일째 한겨레신문사진기사입니다. 양심수 전원석방 사면복권 수배해제 1995인 선원이라는 사진입니다. 사진 설명을 보면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이창복 전국연합상임의장 등 각계 대표들이 2일 오전 서울 정동 3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를 위한 1995인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민인호총준비집행위원장 차격으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덕수궁 옆이죠. 3실 레스토랑이 주한영국대사관이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로 노동심의사회단체의 시국현안이든지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주로 했던 장소입니다. 요즘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죠. 그런데 항상 양심수 문제는 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라고 하면 정치사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 감옥에 간 사람 또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 감옥에 간 사람 그동안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독재정권에 한계화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95년이면 김정삼 정부가 93년에 들어섰으니까요.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김정삼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한 3당 합당을 통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양심수는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심수 습방을 위한 이야기가 있지만 전 대통령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면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는 주요한 정점이 되지만 양심수 그 외에 양심수 이야기는 잘 공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배자가 양심수나 운동진영의 수배자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수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면복권과 수배해제가 주요한 진보진영의 요구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